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름뿐이야 착한 행동을 하면 죽어서 천당에 가고 나쁜 행동을 하면 지옥에 가 그러나 찰나찰나 맑은 마음을 지니면 올바른 행동만이 나타나서 천당과 지옥에 걸리지 않게 돼 이것은 생사를 초월하고 일체의 중생만을 이해하는 보살행이야 제일 중요한 점은 왜 하는가야 자신을 위해서인가 일체의 중생을 위해서인가 그 답을 알면 어떤 행동도 문제되지 않아 아주 중요한 문제야 이것이 바로 선수행이고 선의 방향이야 승산행언선사 순서하게 견 Clint Eastwood 난 심사이 그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